안녕하세요 엑스틱과 아이티의 채원앱입니다 오늘은 표 안에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표 밖에 막대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출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합계 금액 안에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그라데이션 채우기에서 파란색으로 클릭합니다 금액 안에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i열의 막대 그래프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i열의 너비를 키웁니다 원하는 만큼 끌어당겨서 너비를 키우고 합계 금액을 지정한 다음 복사합니다 그리고 i열의 붙여넣기 합니다 그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데이터 막대 이번에는 그라데이션이 아니고 단색 채우기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지어 보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막대 들어가서 기타 규칙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막대만 표시가 있습니다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면 숫자는 없어지고 막대 그래프만 남게 됩니다 나머지는 표 안에 동일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제목 같은 경우에도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단위 천원도 잘라내기 해서 오른쪽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런식으로 합계 금액 옆에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 막대 그래프에 숫자를 나타내고 싶다면 다시 기타 규칙에 들어가서 확인을 눌러주면 숫자가 나타납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arm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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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